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그대로 믿는다면 충격적인 일입니다.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고 그것도 모자라 객관적인 정황들을 조작하거나 은폐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죠.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하나하나 다시 따져봐드리겠습니다. 홍의영 기자, 먼저 구명조끼. 당시 해경은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사실을 월북 의도의 중요한 근거로 말했잖아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? 고 이대준 씨가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건 맞지만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데요. 우리 정부가 보유한 구명조끼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자가 적힌 게 없습니다. 국내 유통되는 구명조끼 중에도 한자가 적힌 것은 없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입니다. 감사원은 또 당시 선박의 구명조끼 수량도 그대로였다고 보고했습니다. 그렇다면 결국 배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린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런데 당시 국방부 해경이 이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겁니까? 감사원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월북 시도 주장과 안 맞는 증거는 처음부터 배제했다는 얘기입니다. 당시 해경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사실을 쏙 뺀 채 이 씨가 입은 구명조끼는 무궁화 10호에 있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씨가 입고 있었다는 이 한자 적힌 구명조끼는 뭡니까? 네, 당시 국방부는 이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되기 전에 외부 선박에 잠시 옮겨 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. 이 실종 시점부터 발견될 때까지 38시간 동안 그 해역에 있던 배는 중국 어선 한 척뿐입니다. 이 씨는 발에, 팔에 붕대도 감고 있었다는데요. 군 당국은 이런 점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 어선을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. 지금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군요. 이 씨가 배에 신발을 남겨두었다는 것도 월북 의도의 중요한 근거로 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? 네, 해경은 슬리퍼가 이대준 씨 것이라고 했지만 누구의 것인지 결국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당시에 유족들도 문제 삼았던 부분입니다. 또 도박으로 꽃게 구매 대금을 탕진했다는 점도 확인이 안 된 정보인데 해경은 그대로 발표했습니다. 그런데 해경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월북으로 발표했는지 그 경위가 조사된 건 있습니까? 네,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당시 안보실은 국방부와 해경 등의 원보이스, 즉 한 목소리로 대응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.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 안보실은 해경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슬리퍼가 발견됐다는 것과 이 씨의 사생활을 언론에 알리라는 겁니다. 이런 지침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해경의 발표를 들어보시죠.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, 당시 조류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점,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,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.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조사가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민주당은 감사원의 이 감사 결과를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반대 증거를 내놓는지도 앞으로 좀 지켜보죠.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 기상캐스터